4. 공중 1등 공중 1등 공중 1등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내가 1등이야? 공중 1등 아! 여기 닮았는데 공중 1등 민승이 되게 두겹대가 왔어 1위는 누구야? 너무 먹고 있어야 돼 태엽이 형 얼굴 크잖아 머리 깁니다 코가 꺾어 코가 크고 얼굴 크니까 머리가 좀 더 얽힙니다 머리가 길어? 머리가 좀 더 얽힙니다 크고 얼굴이 더 얽힙니다 진짜 여기 인물없다 인물없어? 오늘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 죽어 와 왜 미친지? 태국이 1위지. 그 봐 이 잡든. 태국이 1위. 국민이 2등? 근데 우리 팀 4위, 5위는 그래도 자욱이랑 태인은 해줘야지. 역시 우리 팀. 아 현준이 있네. 올백 시키면 안 돼. 아 자욱이. 1위가 부족이다. 2위는 따라볼 수가 없다. 야 어디서 잡았어? 네. 형님 이거 형님들 좀 해봐. 2위 해 준다고. 이상민 보세요 이상민. 요즘 야구 잘하니까 얼굴 잘생겨보여. 질문 하나 꼭 해줘. 야구 잘하고 나서 제일 금방겨진 놈은? 이상민. 바로 1등입니다. 너는 왜 나를 걸거든. 1등을 줘야 해. 야 어차피 해봐. 너 거기야. 네. 나와. 거기 나와. 딱 나와. 여기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너는 콧불해. 1등. 3등. 여기 한 번 빌려도 되겠다. 여기 한 번 빌려도 되겠다. 3등까지. 4등까지. 그래도 얘는 이제. 그래도 여기 상장이 아무도 되잖아. 4등 안 보세요. 칭찬이 할까진. 그렇죠. 3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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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상한의 이런의 마음을 nuevos 과연 이대로 유지하십시오 하고싶은데 과연 올라가야죠. 캔노는 어디있지? 캔노는 어디있지? 이렇게 앉아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해주셨으니까. 캔노는 정말 잘생겼어. 정말 멋있어. 흔들어. 먼테메인데? 1,2,3,4,5,2,7 야! 지금 태국 부중이 1이지. 왜 자꾸 뒤로 가. 3위도 3위지. 걷지 마. 테메 건들면. 숨이 너무 뒤에 있다. 이거는 가슴에 붙이고 다녀. 너 나의 아바타니까 붙이고 다녀. 항상. 지갑에 넣을래? 핸드폰 케이스 뒤에 붙여놓고. 핸드폰 케이스 뒤에 붙여놓고. 걷지 말래요, 여기는. 이거 맞아요? 엔싸야 돼요. 저도 맞나요? 아, 이렇게. 잘 꺼내놓고 가만. 뭐야, 나는 안 있다, 여기 있어? 나는 여기. 내가 시킨 것 같잖아, 그러면. 아이씨, 알지 마. 그래, 좋아. 됐어, 됐어. 야. 팬들이 보는데 장난치지 마. 팬들이 보는데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장난치지 마, 팬들이 보는데. 진정성이 없어.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제가. 제가. 네가 왜, 네가. 네 사진을 건져. 제가 해볼까요? 어, 제가. 제가 해볼게. 내가 다시 붙일 건데. 아이씨. 3개월 만에 인성밖힌 선수끼리. 괴롭게, 괴롭게 인성밖이. 그 순환이 형. 아, 얘가. 이상해, 얘가. 맞아야. 상민이는 저번에 맞겠다, 야. 카메라 앞에서 맞아놨냐? 맞아. The most handsome guy? The most handsome guy? Some man. E-top. E-top. I wanna be first. The things that you're really handsome. I appreciate that. 이상해, 왜 자꾸 카메라 있다가 왜 이렇게 왔다. 아, 이거. 바뀌어야 되니까. 아, 잘 왔다 갔다 안 하면서 카메라 있으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잘 못 들어갔어. 이건 안 바뀌어. 난 어린 친구들로. 인성이. 잘 안 있는지. 재현이랑은 뭐였지? 아, 오. 네. 저기에 있네. 뭐야, 여기. 참고했네. 우와, 어린이 5인방. 어린이 5인방 형이 해줬어. 감사합니다. 현진이 그래도 1등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있는 데로 했어. 다들 근데 어린이들 앞으로 3세명 보여줄게 많으니까. 재현이 자신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어? 그럼 나 재현이 1등. 우리 고등학교 회니까. 학연. 재현이. 외모순이랑 상관없잖아요. 권왜. 네. 저 있는 곳만으로. 웹컹 3서열. 안녕하세요, 형. 한 번 더 해볼게요. 외모순이, 넷이야? 진짜 라인이야? 설골, 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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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붙여야. 비밀 붙여. 비밀 붙여. 재현이가 잘생겼어. 재현이 잘생겼어. 현준이 잘생겼는데 현준이 아무리 잘 기빌거든요. 찰나의 순간들 한번 잘 보세요. 현재 우리의 D. D는 너무 좋은데? 저는 산이 막 안 들어요. 본인같이 생겼어요? 민성이 왜? 저요? 민성이 손 주인이 있고 많이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살이. 전 멋진다. 신경을 잘 써요. 신경을 잘 써요. 적응이 빨리 써요. 현실상이에요. 제일 멋진 것 같아요.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승규 형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없다니까. 응? 아니 돌아가면.. 밑에 붙여도 되죠? 혼망한 얼굴은? 제 얼굴이 부족하여요. 고정도 여든지 이런 거 부족하면 좋겠지. 앞에서 약간 또 선을 좀 좋아해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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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도 2등은 2등이 2등이라고 아쉬운데? 아쉬워요? 너 future configur니까 좋은데? 월요일에는 먼저 선배들어요. 내 마음속 1등으로 할게요. 아까 파는데 잘생기셨다고?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아하 아니다. 저는 모자벗으면 안 들어갔어요. 김두현도 안 들어갔는데. 상수도. 상수도. 그런데 한번 세대교체하고 될 필요가 있는 거 맞습니다. 오 이용수 코치 인정. 브래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